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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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?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고맙다 진짜 저번에 피규어를 좀 많이 가져왔어가지고 이번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번에 또 방패 타요 진짜 바로 있잖아 우리는 바로 나오잖아 타요가 좋잖아 이거 진짜 멋있어 그래 바로 있잖아 이거 바로 괴야 뭐 자 타요는 뭐 자기소개할 필요 없고 워낙 유명하니까 자 수고하셨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형님 게임 좋아하셔가지고 정품인데 한정판이에요 어 네오지요? 여기 네오지의 게임 다 있습니다 킹오브랑 메타솔로 다 돼요 핸드폰 충전기만 있으면 아니 그러면 이게 휴대용으로 되는 거야? 네 야 이거는 게임 돼요 컴퓨터도 연결되고 기차 이런데에다가 아니 이거 그럼 지금 켤 수 있나? 핸드폰 이거 충전기 연결해야 돼 그래? 보조배터리가 아니 만약에 안 되면 AS 보상해주나? 아 이거 근데 좀 비싼 거라 무조건 됩니다 그래? 이거 20 얼마 주고 샀거든요 지금 못 구해요 이거 한정판 네오지요 한정판 네오지요 한정판입니다 네오지요? 아아 오 재밌는데 이거 살짝 끝내네 잠시만 2천개 샀으면 본인이 몇 개 원해? 이거 거의 실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한 1800개 정도 원하고 1800개 정도? 1800개 정도? 아.. 아.. 1800개 아 이거 지금 못 구해요 형님 아 근데.. 어.. 타요 형님 죄송한데 저 네이버에 8만원에 판다는데요? 야 네이버 8.. 아 근데 저 타이틀에 20 얼마였거든요? 네이버 8만원이라는데 타요야 이거? 예? 아 정무라비 아니에요?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사기꾼이네 이거 3천원에 다 매물 해가지고 이거 거의 2만원에 버는 사람이네 아니 일단 그러면 보류하고 그 다음 물건 봅시다 이거 장사꾼이 하면 온 거 같으니까 일단은.. 어 근데 형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저번에 아이언맨 가져왔었는데 어 이것도 아이언맨 한정판 향수입니다 형님 향수? 전구 아니에요? 자 일단은 전구 같기도 하고 이게.. 정품이에요 이거 정품이라고? 아니 이건 뭔 향 향나는지 냄새 해도 돼? 네 왜? 저 뭐야? 아 이거 진짜 나와요 향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야 이거 페브리즈 같은데? 어 이거 페브리즈 같은데 냄새가? 어 향이.. 뭐 썩 좋진 않은데 아이언맨이라서 좀 자 일단은 타요야 보류하고 그 다음 갑시다 네 일단은 이거 와이프 거 좀 훔쳐온 건데 피규어 어 얘 얘 아는데? 이게 라미인가 레미인가 그러거든요 라미 아 잠시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우리 얘 어디서 봤더라? 얘 누구죠 여러분들? 잠시만요 일단 오면서 얘 누구더라? 야 지금 타요 젖댕이 오면서 뜯어졌어 아니 그래가지고 팬티 노출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거까지 들고 있으면 아 내가 너무 저 솔로인데 너무 철참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뭐야 얘 팬티가 흰색인데요? 팬티가 흰색? 아니 그만 보세요 아 예 자 일단은 보류하고 그 다음 계속 가봅시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선물이고 형님은 또 계획적으로 하시라고 지금 한 박스가 있어서 아 나 이 새끼 탈행 뭐야 롱러브 이거 이거 좀 길게 가네 아아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좀 깁니다 아 그럼 이게 세트기다는데 일단은 아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클라이막스 컨트롤 아니 클라이막스 컨트롤이래 이게 조절이 됩니다 형님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클라이막스 컨트롤이요? 아니 죄송한데 이거 얼마죠? 아 이거는 같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들이 되게 재밌게 놀다 보는데 아 이거 진짜 신기해요 형님 이거 핑크퐁 장난감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방문 판매원이 아니라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진짜 시청자 분들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이게 종이거든요 형님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을 누른다 중국을 눌러봐 아 에스파냐 누른다 에스파냐 이렇게 에스파냐 소리 나요 야 뭐야 저 프랑스로 누른 프랑스 소리가 나 이걸로 피아노도 칠 수 있어요 형님 어 어떻게 해 음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 여기 트럼펫으로 정답 신기하죠 형님 근데 이 뭐 오 오오오오 요새 장난감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 내 얼굴로 안 대고 이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? 네 근데 이게 그냥 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러게 되지? 아니 이거는 뭐 홍구나 이렇게 좀 자녀 있는.. 그래도 세트로 되는 거야 아까 거 아 롱 러브 이걸로 계획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롱 러브로 한 다음에 저도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님은 꼭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리 그 얘기야 아니 형도 이제 서른하나고 이게 뭐 하는 거야? 형님 이거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아줘? 아 저 타요 힘들게 사는구나 시계가 진짜 아 타요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사실 거 있어 지금 형님 일단은 일단 이거 네이버에서 5만 원이라고 했고 아 근데 그거 짝투 그 다음 이건 팬티 노출했고 지금 그 다음 페브리즈 냄새 이건 내가 자녀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급하게 가둬다가 그 안에 이거 빗자루를 가져 아 이거 머릿빗을 가져갖고 그래서 저는 롱 러브만 이렇게 그 옷 철만 주세요 타요 미안한데 난 이게 갖고 싶다 이 가방이 이 가방 팝니다 얼마야? 50개 줘요 50개 50개 오케이 골 아 형님 근데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? 이거 다시 가져가야 돼가지고 다음에 오케이 아 그러면 택배로 일단 이브 있으니까 타요랑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대기하고 계시고 이따 갑시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